한국국토정보공사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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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내 말씀 드립니다. 예약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음식물을 주실 때에는 대화를 잘 사용하여 조용히 지식해 주시고 드신 후에는 대신 마스크를 제공해 주십시오. 그린동마다 대화가 필요하시고 백실방통문을 이용해 주십시오. 올바린 마스크 제공 배송을 만들 수 있으시잖아요. 코로나19 폭포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지식시장은 오픈한 물건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시각 세계에 있는 곳으로도 전달한 물건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소모지와 전달한 물건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제는 쭉 기간에 전달한 물건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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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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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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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